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가는 중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실험음악과에 재학 중인 박진호 하고 22살입니다. 저희 교회인데요. 연습실이 따로 잡지 않고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중학교 때 너네 꿈 한번 적어봐라 이랬는데 제가 몰래 가수라고 적었어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그걸 보고 선생님 얘 가수래요. 그러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 그 황홀함을 잊지 못하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연습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연습할 노래는 You Are My Lady라는 노래입니다. 크러쉬의 편곡 버전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서 거기 때 할 거를 지금 연습하러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피아노를 못 쳐서 피아노 앞에는 안 됐지만 오랜만에 출고하게 됐는데 프로젝트 밴드여서 단기 밴드이긴 한데 펑크 밴드예요. 한 7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 사진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기다. 불기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넌 어디에 있네 자꾸만 네가 내게로 돌아올 것 같아 바보처럼 기다리기만 해 첫 번째로 군대가 있겠고요. 좋아하는 장르들이 유명하면서도 유명하지 않은 장르들이 많아서 가장 원하는 장르는 R&B인데요. 다양한 장르들이 전복시켜서 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장르들을 전복시켜서 해보고 싶습니다. 27 안에 프로젝트 샷을 선택하시죠. 도전! 허브입니다. 오우! 넌 어디에 있니 어느새 낙엽은 바래졌는데 You are my little You are my little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 제가 지금부터 드럼을 칠 건데요 여기 푹 빠진 전자드럼이 있습니다 심심해지거나 지루해지거나 하면 장난삼아 합니다 또 꿀댄 포인트가 있어요 제 원래 성격이 겁나 업 되고 신납니다 퍼포머가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서 따라하고 다양한 무대들 보면서 배우고 계속 계속 머릿속으로 인식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업타운 펑크인데요 데이미 컬럼 버전을 Zip that ice commissure Fuck the white gold This one to my whole girl Damn good girl's dream masterpiece Starlin, wildin, living up in the city Got chucks on the same around Can I kiss myself so pretty Girls is hallelujah 괜찮아요? 문제입니다 어? 잘 듣고 가사를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내 맘을 말할게 머릿속에 참아오 자꾸 자꾸 가져보는 맘이라서 그님이 나에게 느꼈을지도 모른라 힘듭니다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줄게 바랫던 적도 있었지만 잊네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줄게 사실 내가 먼저 얘기해줄게 바랫던 적도 있었지만 잊네 정답입니다 예스 워우! fik hearing 되게 새롭고 꽉꽀 채운 느낌이했어요 언제 저 머릿속 게임 하는 일정도 있었고 제 촬영도 하면서 평소에는 몰랐던 것들을 다시 상기하게 된 것 같아요.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